밀리언즈 고등볼로 중간연검을 시작합니다 중간연검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1라운드와 1라운드 승리팀끼리 베네피트를 걸고 싸우는 2라운드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 경기에서 진 팀의 코치와 선수들은 자기 팀의 탈락자를 지목하는 투표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투표를 할 수 없으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선수와 그 선수가 투표한 같은 팀의 선수가 1대1 탈락자 매트를 통해 최종 탈락자를 결정합니다 오늘 패배한 두 팀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의 고등볼로가 탈락하게 됩니다 반면 1라운드에서 승리한 두 팀 중 1위 팀은 제주도 스누피가든 숙박권과 풀라커 농구화 쇼핑권이 2위 팀은 풀라커 농구화 쇼핑권이 주어집니다 개꿀이다 두켤레 두켤레는 우리 하나씩 주겠네 중간점검 3대3은 크록스맥 룰에 따라 진행되며 주요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는 전후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1점을 먼저 득점하면 승리합니다 경기 시간은 무제한이며 어느 팀이든 25점 득점 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팀 파울은 4개이며 5개부터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전반 종료 시 리셋되며 개인 파울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슈팅 파울 시 자유투가 주어지며 2점 슈팅 파울은 자유투 라인에서 2점짜리 자유투 1회 3점 슈팅 파울은 탑 3점 라인에서 3점짜리 자유투 1회 5점 슈팅 파울은 탑 5점 서클에서 5점짜리 자유투 1회가 주어집니다 단 자유투 실패 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앤드원 시에는 1점짜리 추가 자유투 1회가 주어집니다 팀 파울 자유투는 1점짜리 자유투 2회와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테크니컬 파울은 1점 자유투 2회와 공격권을 가지며 2번째 테크니컬 파울은 1점 자유투 4개와 공격권을 갖습니다 득점한 팀이 다음 공격권을 받는 위너볼이며 수비 리바운드는 반드시 클리어되어야 합니다 클리어란 공을 가진 선수가 3점 라인 밖에 양발을 뒤졌을 때 성립됩니다 단 스틸 블록 에어볼 시에는 클리어하지 않고 바로 공격해도 됩니다 타임아웃은 경기당 딱 1개 사용 가능하니 신중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센터의 코치 중 한 명을 선수로 비용할 수 있습니다 출전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득점한 점수에서 1점을 뺀 점수만 득점이 인정되고 자유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중간 점검에는 5점 슛이라는 특별 룰이 있습니다 3점 라인보다 먼 곳에 총 3개의 5점 서클이 존재합니다 이 서클을 조금이라도 밟는다면 5점 슛이 적용됩니다 5점 슛은 코치도 감점 없이 5점 인정되니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각 센터에서 선수를 띨 코치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킬 팩토리 박민수 코치 프로카데미 정수원 코치 스킬 팩토리 스킬 팩토리 김승찬 코치 스킬 팩토리 프리즘 홉스 이승준 코치 스킬 팩토리 밀리언즈 브랜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밀리언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밀리언즈는 스터디 카페 필수 이용자 앱입니다 공부 재미없으시잖아요 하지만 밀리언즈랑 함께 하시면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돈을 드려요 진짜 돈을 드려요 밀리언즈와 재미있게 공부하시고 달달한 간식도 사드시고 밀리언즈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뽑겠습니다 누구랑 붙어야 되냐 우리? 아무 상관없어? 역시 이삭이 어디가 좋아? 프리즘 프리즘요? 진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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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에 땀나 나 손에 땀나 나 안 들을거야 나 안 들을거야 땀빵 바라바바구 프리즘 호프 프리즘 호프 오우 가만 아 제발 어 뭐래 프리즘 프리즘 호프 프리즘 호프와 첫번째 연기로 붙게될 다음 센터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같은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아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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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긴장된다 땀빵 뽀르뽕 땀빵 뽀르뽕 땀빵 뽀르뽕 스킬팩토리 아 쉿 와 달려 달려 와 우와 우와 저거 좋아하는데 네 저희만 웃는데요 저희만 웃는데요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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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도 잘하잖아 아 맞아 맞아 리스펙 해야 돼 상대 리스펙 해야 돼 아 됐어 얘 농담 뭘 뭘 할지 몰라 저는 일단 참 참 할 수 있어 재밌겠다 코치님 안 뛰는 거 맞죠? 부담 없게 해 어차피 한 명 떨어지는 거야 저도 한 명 떨어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놀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저도 준비했나 예상도 했을 것 같아요 좀 뻔했던 것 같아요 예 승준행이 나오면 솔직히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진지하게 마음 먹고 승준행이 한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서 좀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설마? 저희가 일단 연습도 할 때 스킬 팩토리 상상하면서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많이는 못했어요 많이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다들 운동을 다들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한 2대 2 정도? 1대 1? 요 정도만 연습했었어요 많이 했죠 예 우리 예 준비해야죠 준비 안 하면 어떻게 이겨야 아무래도 김희삭 선수가 가장 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인 능력도 있지만 좀 팀을 잘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준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걔가 저희 팀의 약간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제일 어리고 그런데도 리더십 모습 연습할 때도 조금씩 보여줬고 걔가 흐름을 잘 컨트롤하면 저희도 공격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루가 좀 이제 루는 3대3 경험도 없는 것 같고 저번에 이제 패턴 짓이나 뭐 이런 거 간단한 3대3 움직임을 했을 때도 조금 이해도가 좀 낮아가지고 좀 걱정은 되긴 해요 근데 지금 다 코치님들이 본인들은 안 뛴다고 하는데 과연 또 이제 시합 시작하면은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을까 아니 일단 애들 자체도 자신감이 너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이제 다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아이들 믿고 있어요 저는 저번보다는 좋긴 한데 3시간 밖에 못잤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한 70%? 저 그냥 그렇습니다 항상 저 되게 가벼워요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고 마음은 가벼운데 몸은 감기 걸려서 좀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장영 장영? 살짝 떨리긴 해요 근데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조금 떨려요 저도 비슷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떨리진 않은 건데 긴장은 살짝 떼요 설렙니다 설렙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처음에는 이제 원하는 상대였는데 이승준 코치님이 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살짝 당황했습니다 저희 훈련할 동안 항상 스킬 팩토리만 생각하고 훈련해서 잘 됐어요 그 훈련이 저는 정한조 선수요 둘 다 저도 이삭이 승부 제일 많이 떴으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 명 저희는 셋 다 근데 이렇게 저희는 셋 다 그냥 서로 이기죠 이길 자신 있습니다 질 생각하고 들어오진 않아요 질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당연히 Let's go boy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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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승부 중앙 뛰는 건 진짜 개사기다 아 피곤해졌네 진짜 우리 작전 있잖아 내가 볼 때는 시작하자마자 너네가 진짜 15대 2로 바로 그냥 압살할 거 같거든 그때 형중에 들어올 거야 들어왔는데 진짜 솔직히 잡아서 1점만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그 우리가 이걸 해야지 여론을 오오오오오 약간 이런 이런 이러면서 빼게 만들게 에이 이게 뭐야 육민아도 몸 푼다 몸 풀어 맞냐 이게? 와 애들 안 떠뜨리기 위해서는 뭐 욕 먹어도 저렇게 해야지 뭐 철게만 이기면 되니까 야 초반에 기선제압 중요하다 수비하면서 몸 풀잖아 수비하면서 수비하면서 게임 타임이 50점 꽤 길어 루즈해지면 안 돼 루즈해지면 안 돼 수비할 때 쟤네가 슛 없고 저기 돌파 느리다고 이렇게 쳐지지 말고 아예 붙어서 더 정신없게 해서 위스 많이 만들어내고 공격할 때는 1대1 정확히 하는데 완전 진짜 그냥 치고 나가 돌파 계속 제끼고 계속 제끼고 계속 제끼고 그래서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오픈 찬스 만들어서 해 무리한 터프샷 안 해도 되고 원 투 쓰리 많이 처음부터 승주 형 뜰 거야 원 투 쓰리 에이든 비 웨디 오케이 토킹 많이 하고 시샷부터 우리 좀 강하게 수위 좀 보여줘 네 타임화 하나밖에 없는데 너네들이 초반부터 똑바로 안 하면 타임화 부를 거야 네 근데 타임화 이게 중요하거든 후반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초반에 부르게 하지마 네 처음부터 정신 차려야 해 여유 있게 하면서 수비 좀 빡세게 네 다음 연습 때 세 명 다 보고 싶어 네 오케이 그냥 내일 없어 이제 이제 시작이야 내일 없어 다 보여줘 렛츠고 필수 렛츠고 안타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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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부터 자유투 속에 선수 공정할게요 미드슛 미드슛 폼이 좀 신기한데 잘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는데 까비 깜짝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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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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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아 준비해 준비해 동준아 준비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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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해 스위치 동준 박스아웃 그렇지 또 강아줘야 돼 그렇지 굿 굿 굿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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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리바운드 해야지 동준아 준비해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네 좋아 동준 좋아 스위치 앞에서 따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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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원인 나이스 굿샷 굿샷 수비 전략이 다 수비 스위치 앞에서 버리네 그러니까요 저희 근데 정상적인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저게 루즈의 정 굿 벌리지마 벌리지마 또 안 썼어 2반 2반 동준 들어가 먼저 박스아 굿 이삭이 또 해봐 그렇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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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굿 동준 굿 굿 굿 야 프리즘 이기겠는데 연습 많이 했네 많이 했으면 티 나는데 프리즘 진짜 쉽지 않아 굿 지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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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루 루 루 들어가서 런닝 뛰지 말고 멈췄다가 다 블락 뜨잖아 멈췄다가 바뀌어 좋아 좋아 아니요 올라가 저 안 붙잖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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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자 버리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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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환희야 3점 쏴 네 타임 하나 볼까요? 타임 하나 볼까요? 어 타임아웃 하나 볼게요 타임 타임아웃 벌써 써 Gross lines 4 그런데 위넛 볼이 상관없어 저게 어쩔 수 없고 블락을 당하는 게 낫다니까 블락으로 당해야 라인크로스로 cominRY 우X 조심 liqu 피하는 슛은 들어갈 수가 없어 안 찍힐 뿐이지 좋아 잘했어 좋아 좋아 로테이션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아 좋아 얘네 알잖아 얘네는 털빠하고 다시 빼고 털빠하고 다시 빼고 털빠하고 다시 빼고 털빠하고 다시 빼고 근데 괜찮아 어차피 내가 거기 밑에 있으니까 괜찮아 털빠 좀 줘 이런 에너지 이런 속도가 계속 가야 돼 네 멈추지 마 네 리반도 왜 안 들어가 아니 그냥 너 보고 있었어 그니까 왜 봐 응 보면 집에 가는 거야 네 레츠고 차라리 루가 3점을 쏘고 돌파를 둘이서 해결한 다음에 만들어준 다음에 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돌파한 다음에 런닝 뜨지 마 알겠지? 무조건 멈춘다고 생각해 시작하잖아 이삭이를 승전이 맞잖아 그렇지 볼 없을 때 이삭에서 스크린 걸어준는지 아니면 드리블로 핸드 오프해서 스위치를 잡고 만들어줘야지 스크린을 걸어줘야지 오케이 가자 가자 집중해 집중 환이랑 토핑 조금만 더 해줘 네 오케이 레츠고 자 필승 레츠고 스킨린이 저 여유 뭐지 9대0인데도 여유를 잃지 않아 무슨 생각이야 제가 계속 안 뛰어보기 처음에 그래 왼쪽 왼쪽 올라가 안 붙잖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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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티 바로 해도 돼 이삭아 바로 해도 돼 수비 해야돼 tuncos 훈 lord 오른 sympt 들어가 키가 역시 커서 채원 야 환2는 이게 좋네 트빙이가 좋네 잘 쪘다 승진이 아무래도 3대3하니까 이야 다행이다 다행 와 환희다 들어가 자리잡아 들어가 들어가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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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봐 동준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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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 공이 제일 중요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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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레이홉에 못 올라가 무서워서 쫄아서 야 등밀 더 크다 확실히 쫄 수밖에 없네 찍어도 된다니까 왜 쫄아 왜 쫄아 환희다 조금 더 백단하면서 올라가도 돼 차분하게 삼십시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야 야 굿 플레이 굿 플레이 저 큰 턴 맞는 거 행운이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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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4, 3, 2, 1 리버, 리버 붙어져 동준아, 왜 천번째 거 안 쏴? 사라오 천천히, 천천히 루도 천천히, 천천히 이게 돼요 타이파시 배, 배, 배 공격적으로 샤워 샤워하네 타이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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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똑같이, 똑같이 동준아 쳐다보지마 드러나 타이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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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타이파시 Scholars 그럼 걸어줘 4, 3, 2 헤이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해야돼해야돼해야돼해야돼 자신있게 해 이삭희도 리바운드 들어가줘야돼 박사와 박사와 환조같이 좌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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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다 따 쏘아 쓰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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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 에 5초 좋아 좋아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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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일아 미리 와 굿샷 점심 차려 렛 따라가 따라가 자신있게 쏴 자신있게 자신있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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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디펜스 공격해도 돼 공격해도 돼 루 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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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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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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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리 탄리 위치 넌 하나도 해수 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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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부 1번 1번 2번 예스 좋아 다 따라갔어 다 따라왔는데 따라왔네 따라왔네 감정이 크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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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요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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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A1 Okay 다음 한쪽 사이드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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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일아 동준 들어봐 격차할게요 야 흐름 왔어 흐름 왔어 집중해야 돼 지금 승준이 형 한 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플루트 혼자 있어 혼자 있어 혼자 있어 혼자 혼자 굿 굿 오마이볼 블랙블랙 승준이 형 터치지 와우 수비 하나 하자 수비 하나 하면 돼 수비 다 왔어 리버웃 리버웃 뭐야 굿샷 굿샷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해? 정준이 형 1점 필요해 위니 1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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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 2포 1 위니 1포 1 위니 1포 1 위니 2포 1 위니 1포 1 위니 1포 1 위니 2포 1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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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어 이거 보면 얘들아 가봐 지금 돌파가 저기 센터가 편해 나머지 가드가 편해 나머지가 편하죠 가드가 편하지 그러면 환조가 돌파를 해서 루나 이삭이가 슈팅을 쏘는 게 나아 그래서 환조가 센터가 너를 맞고 얘를 맞고 있으면 바꿔줘서 다른 나머지 가드가 얘를 맞게끔 만들어 스위치에서 스위치를 만들어 스크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조가 돌파해가지고 올라가던지 그 다음에 빼줘서 슈팅 쏘는 거 지금 우리가 이게 잘 되잖아 이걸로 계속 밀고 가야 돼 알겠지? 네 그 마지막에 좀 철심 빨랐어 네 왜? 격리 중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도 그래 이겨 10면 그런 게 어떡해 15점 돼 0점 우리 15등 차였어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거의 막 10점을 어? 네 다시 한 번 말할게 우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클로즈아웃 한 다음에 스위치한테 보내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냥 그냥 동작도 안 해 그냥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다 뚫려 계속 수비 빡세게 해야 돼 우리 연습 다 했잖아 약속 다 했잖아 약속 안 하면 어떡해 농구 못해 못하지 집중 자기들 봐봐 너네가 드라이브하면 니네 수비는 널 따라온단 말이야 그치 승준이 형이 자기 매치를 버리고 블록킹 뜬단 말이야 그럼 꼭 한 명이 비어 있어 그럼 빼줘줘 그치 그걸 잘 보고 해 겉들어가거나 빼주거나 보면서 해줘 우리 슈트 있잖아 메이드 근데 메이드 잘해야 돼 야 이게 집중해야 돼 이제 우리가 슈팅 위주로 하잖아 지금 잘 들어가서 익스코어인데 안 들어갔을 때 리바운드를 아무도 안 들어 아 리바운드 어 리바운드 같이 하자 체력이 우리가 떨어지면 안 돼 저기가 지금 떨어졌는데 너 너무 힘들어 보여 아 괜찮아 괜찮은데 앉아있잖아 우리가 에어볼 날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리바운드 들어가줘야 돼 다 들어줘야 돼 원 투 쓰리 화이팅 레츠고 레츠고 너도 오픈체스 빈은 바로 던져 생각하지마 던준 던준아 슈이 형수 뭐해 많이 해 슈 없어? 아니요 너 우리 팀 슈터야 자신있게 해 있지 그럼 던져 화이도 자신있게 던져 오케이 자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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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부터 수비 부터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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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프리즘 와 승진이 형 진짜 다 뛰네요 대박이다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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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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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수비야 수비 흐름 잡아보자 흐름 잡아보자 스크린 아우 예 수비 그렇게 쉽게 돌려면 어떻게 해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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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리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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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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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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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야 돼 루 스크린 빗 뚫리면 안 돼 리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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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reunde 야 이사가 이런 거 잡아줘야 돼 나이스 나이스 굿 부 에이 루야 횟수 정확히 해야 돼 루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루 집중해 루야 집중 아이스 있어 아이스 있어 버텨 3초 리버 오케이 오케이 통킹 왼쪽 그렇지 굿굿굿 나이스 나이스 짧아 살려 우리 거 우리 거 손놨어 시간 봐 넓혀줘 넓혀줘 3초 3초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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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3초 나이스 굿굿굿 굿굿굿 좋아 재밌게 한다고 왼손으로다가 그냥 수비 가는 거야 동준아 동준이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교체할게요 Let's go 동준 기본적인 동준아 빡상 위바운드 이런 매치에는 리바운드가 너가 제일 많을 거야 뭐냐면 긴 리바운드야 3,6초 쳐잖아 그쵸 나이스 굿굿굿굿굿 지금 코치 한번도 안뜨고 제 역전한거 같네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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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도 돼 계속 관주 오면 편하겠어 관일아 너가 체크볼을 똑같아 똑같아 해도 돼 해도 돼 동준아 탑에서 지금 뭐하는지 알아? 너네들 그냥 펌핑해서 공격하는 거야 너네들 수비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놔둘 거야 걸어줄게 걸어줄게 더 쉬워 파울 파울이잖아요 샷 내가 할게 파울 좀 봐주세요 파울 아니 방금 완전 파울 걸고 들어갔는데 관주야 이기고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해 아 천천히 하자 이기고 있어 그 펌핑 없어 아 천천히 하자 계속 공략해야 돼 계속 약한 애들한테 계속 파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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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어 혼자 있어 혼자야 혼자 1대1이야 1대1이야 예스 예스 좋아 못 막아 못 막아 전반처럼 안 해? 네 그러니까 수비를 이제 슛이 들어가니까 수비를 못 들어가네 저게 몸빵을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나만 딱 해줘도 다 막을 텐데 해 한조 준비해 한조 한조 준비해 밟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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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따라가 따라가 한조 스크링 걸려 따라가 한조 따라가 위로 그렇지 됐어 그렇지 한조 좋아 또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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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혼자 있어 해도 돼 한 번 줘도 돼 그렇지 오케이 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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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야 다 아니네 무슨 뭐야 이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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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 준비 됐어 한조 한 번에 한 번에 가자 동준이가 안 된다 수비가 수비가 안 돼 동준 동준 잘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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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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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루 루 스틸 아니고 버텨줘야지 수현 하자 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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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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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굿띠 굿띠 던져 야유 야유 안줘 안줘 너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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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패스트야 굿패스트 왔어 리바 리바 하나 해주자 루야 타임아웃 타임아웃 이 델집이 못하면 어떻게 이겨? 그냥 랩 너무 많이 주는거야? 거기에 아까 아니면 수비할까? 수비요 키비요 그럼 보여줘 네 거의 끝났는데 언제 내일? 오늘요 오늘? 네 뭐라고? 오늘요 오늘? 오늘? 해야 돼요 뭐? 오늘 해야 돼요 그럼 해 우리 얼마나 연습했잖아 준비하지 않아? 너 연습이 더 빡세게 뛰고 있어 지금보다 말이 안돼 들어간 다음에 발 붙인 다음에 여기서 골밑슛으로 올라가도 돼 충분히 그럼 승준이형 오면 황조 주거나 루 주면 되고 똑같이 다 똑같이 무조건 런닝 레이업 할 필요 없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해야 돼 채우? 그리고 봐봐 볼 잡았어 패스 왔어 리바 잡았어 그 다음에 왜 자꾸 잡은 다음에 바로 하려고 그래 미스 나오잖아 더 천천히 해 시간 많아 네 불러줄게 그 다음에 또 옆에도 봐주고 방금처럼 이렇게 오픈 찬스는 던지고 오케이 집에 갈래? 아니요 아니요 우리 연습했던 거 약속대로 좀 보여줘 네 어? 레츠고 컴온 불승 우스 자식이 자식이 야 여기서 집중해서 밀어야 돼 여기서 여기서 밀으면 안돼 승준이형 뜰 때 우리가 그냥 완전 박살내야 돼 알겠지 야 여기서 먹히면 안돼 여기서 먹히면 안돼 여기서 집중해야돼 안정감 있게 천천히 원 투 쓰리 야 여기서 오버하면 안돼 루 옆에 잘 봐줘 우리 해야 될 것만 하자 오버하자 황현아 페인트 안에 들어가면 그 때처럼 한탄보 쉬고 그냥 우리 패배 연습했잖아 그런 거 많이 해 네 X나 잘한다 진짜 애들 X나 잘한다 와 환자 완전 미쳤네 환자가 이렇게 잘하지 몰랐어 와 X나 잘한다 진짜 와 너무 잘하는데? 와 대박이다 올라가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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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했어 1대1이야 1대1이야 아 미안 1대1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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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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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1점이야 괜찮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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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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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 환주야 같이 시키자 업 오케이 환희 좋아 좋아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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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2대1 3대1 2대1 3대1 4대1 그래 시간 보면서 해 그렇지 5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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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부릅니다 5대1 6대1 6대1 5대1 6대1 5대1 레디! 스크린 쇼, 스크린 쇼! 이거 한 골이야, 한 골이야, 한 골이야! 한 골이야, 한 골! 이거 또 파울이다, 그렇지! 굿! 이사히 굿! 나이스! 예스! 오케이! 블랙이 생겨! 차근차근의 수비! 아, 소리! 루! 루! 아! 리바울, 리바울, 리바울!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애원! 이게 무슨 년이야? 파울이다. 애원! 어, 근데 파울 콜이지. 그냥 안 부는 거야. 파울 아니야, 지금? 이거 불면 난리 났어. 예, I think you should be on the block more. 환희야, 2맨 해. 2맨 해. 루, 앞으로 가, 앞으로! 따라가, 따라가! 좋아, 계속 2맨 해. 예, you just show by the block. 따라가, 루야, 스위치 아니야. 그래, 너희들에게 스위치할 거면 해, 고래서. 오케이, 토킹, 토킹! 오케이, 굿티! 오케이, 굿티! 여유!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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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예스! 정준아, 네가 볼에 눌렀는데 이렇게 뺏기면 어떡해? 뭘 하려고 하지 마. 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어, 뭐야, 하나 남았어. 해, 이상해! 너고야! 아, 아우! 아, 미안! 저거 와봐, 동준아. 반쪽 가야 돼. 반쪽 가야 돼. 이상하다, 뒤에 있어. 아,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진짜. 됐었어. E, is that the way? You want to do like that? I think that's the way. You want me to do, I'm your game. Let's do it. 동준아, 또 줘. 이사가, 그냥 1점 주는 게 나, 파울하면 안 돼? 네네. That's the way. 환희야, 받을 준비해. 괜찮아, 하나 나오면 돼. 하나 나오기 기다리자. 따라가, 따라가. 슈링, 슈링, 슈링. 1번, 2번. 2번, 같이 싸워, 반쪽 같이. 반쪽! 1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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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야, 이거 모른다. 이거 진짜 모른다. 이거 모른다. 아, 승진이 형 진짜 힘들겠어. 승진이 형 풀타임. 근데 잘 내색을 안 한다, 잘. 야, 야, 집중하자. 괜찮아, 괜찮아. 야, 야, 처지면 안 돼, 처지면 안 돼, 이상하다. 어, 안 처져. 아, 괜찮아, 괜찮아. 동준아, 주고, 일로 와. 드립을 쳐! 환조, 환조 같이. 그다음은 줘. 보다가 니꺼 가야 돼, 보다가 니꺼 봐야 돼. 보다가 니꺼 가야 돼. 환희야. 환희야, 뒤에. 리바운어야 돼 리바운어야 돼 리바운어야 돼 오 펜스 펜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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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파워 없애야 돼 파워 없애야 돼 우린 보너스 파워 없애야 돼 오케이 굿 파워 파워 없애야 돼 오케이 굿샵 굿샵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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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조야 너무 잘한다 한조 너무 잘하네 한조 너무 잘한다 이사기야 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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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기 좋았어 대진 상대 나왔을 때 사실 어 기쁜 마음도 있어서 좀 더 마음이 편해졌고 지금 매치업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있는데 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했던 거를 100% 하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두 팀 피해가지고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면 그 베일에 쌓인 코치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 농구 스타일을 모르거든요 연세대학교까지 운동을 하고 이제 박찬성 대표님과 같이 일하게 된 정수원 코치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 코치님이 뛰어야 되는데 내가 무릎 이슈로 내가 뛰었으면 그게 안 되니까 뭐지 형이 뛰었으면 어떻게 돼 원래 프로 때부터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 팀의 조화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우승까지 바라보는 거는 사실 상윤이라는 존재 때문이고요 그 친구가 3대3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해주느냐가 언더독 전효민 선수가 키플레이어입니다 가장 흐름을 한 번에 바꿔버릴 수 있는 포텐셜을 좀 갖고 있어요 저 선수가 좀 신나게 뛰어줄 수 있으면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걱정은 안 돼요 훈련 잘 준비했고 또 수원 코치가 100% 다 쏟아버지진 않겠지만 부상 이슈만 없으면 우리는 선수들만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줄 거거든요 근데 선수들 훈련도 열심히 했고 오늘 컨디션도 너무 좋아 보이고 대지능도 너무 좋고 우려되는 플레이어는 딱히 없어요 네 세 명 다 세 명 다 안정감 있게 농구하고 있고 수비도 세 명 다 다 잘해요 네 그래서 걱정될 건 없습니다 지금 어 뭐야 이거 공이 없냐 이거 이거 이상하게 제 것도 떼졌어요 떼진 거야?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당히 개운해가지고 몸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저도 오늘 대진해 보니까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최상입니다 아 아 저는 그 며칠 전에 단체 훈련하다가 좀 발목 돌아와가지고 어 저는 그 학교 농구 시즌이랑 계속 경기 어제도 있었는데 뭐 경기 뛰고 잠은 많이 자서 음 95% 저도 좀 아픈데 컨디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처음 체육관 들어왔을 땐 떨렸는데 대신 나오고 나서 음 좀 떨린 게 없어졌습니다 저도 좀 출발했을 땐 많이 긴장했었는데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집 갈 때가 더 떨립니다 하나도 안 떨려요 많이는 안 떨려 아 그냥 떨리는 이유가 그냥 다치기 싫어요 그냥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저만 말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다치면 그거 싫어하니까 그거만 떨려요 오늘 1순위 팀 만났으면 하는 팀이 프로카데미였는데 대진이 그렇게 뽑혀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원하는 상대는 아닌데 원하지 않는 상대는 아니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센터리를 다 잘하는데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게임은 당연히 스킬 팩토리이고 그나마 좀 저희가 이제 키가 좀 신장의 평균 키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프리즘이나 컨텀은 그나마 스킬 팩토리보다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 두 팀 중에 한 팀 뽑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뽑혀가지고 저는 제 자신이 가장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가장 의지됩니다 저도 전효민이 제일 의지 저는 뭐 티미가 일단 제일 건강하니까 그래서 티미가 좀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의지가 뭐예요? 아 그니까 너가 티미, you rely the most on right now? 아, rely the most on? 아, damn 네 오 제일 저는 그 이 형 왜냐하면 나이가 제일 많고 안양고에서 엘리트하고 그래서 좀 이 형이 좀 리더 그리고 그래서 이 형이 제일 뭐 같아요? 저도 상윤이 형 저희는 자신인데 저기 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질름도 그렇죠 질 자신이 없죠 저는 제주도 가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당연하죠 무조건 120% 정도 120%? 당연히 뛸 거면 이겨야죠 아 지겨운 공부 공부한 시간만큼 쌓이는 포인트 내 맘대로 플렉스 스카 갈때 밀리언즈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제주도 필스코스 스누피가든 똥손이 대충 찍어도 인생샷이 와르르 돌아다니다 출출할 때쯤 핫도그 두 개 먹고요 카페 스누피의 메뉴는 맛도 비주얼도 대박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피너츠 테마가든 스누피가든에서 걷고 보고 먹고 느끼며 수식과 위로를 얻어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농구보다 기선제약 흐름 처음부터 가져오는 거 되게 중요하고 기를 눌러버리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기를 못 누르고 나중에 점수가 벌어진다든지 저쪽에 흐름이 더 좋다든지 그럴 때는 약간 어수선해지고 루즈해질 수 있거든 그거 흐름을 빨리 잡아오려고 노력하면 돼 앞에 거 생각하면 돼 그냥 수비 내가 할 거 수비 열심히 하고 저거 화장실 하늘 갔다와봐 빨리 갔지 빨리 갔다와봐 긴장했어 너 빨리 갔다와 너도 중요한 얘기였는데 화장실 애들 다 팀이만 슛이 좀 없어 팀이만 그거 신경쓰고 나머지는 다 거칠게 붙어 공격적으로 안에 무조건 승장 코치님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셋 다 마찬가지야 뭐 하다가 패스미스 할 수 있잖아 에러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하지마 다음 동작 바로 해야 돼 알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너네가 쟤네보다 훨씬 나은 거를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그냥 그 자신감을 코트에서 보여주면 돼 보여줘 강하게 수비만 수비만 1,2,3,3,4,5,6,7,8 공격적으로 공격점 공격점 자유트롬 선진 공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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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구руж의 공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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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하자 발 발 발 발 제발 스티치 스티치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스위치 나가 나가 굿패 내가 받게 아 영폴이야? 스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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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기 팀에 같은 팀한테 조용히 해 형 조용히 해야 해 같은 팀한테 같은 팀 보고 조용히 해야 하잖아 여기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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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누구 보여야 돼? 미기미기 교체허 스티치 우리끼리 더 패스플레이 해가지고 몸 풀린 다음에 더 하자 네 수비 좀 더 하고 채원아 채원아 이리와봐 빨리빨리 다음 공격 우빈이 너 코너 쓰고 우빈이 여기 쓰라고 해서 슬립으로 빠집어 승찬 코치였때 픽가다 픽 빨리 가라고 그래? 네 형 형 여기 서서 슬립으로 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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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후륜이 오빈이 계속해 굿샷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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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만 골랐잖아. 왼쪽 오는 거 해프가 누구한테도 얘기해줘. 오른쪽밖에 안가. 아 그래? 나도 오른쪽밖에 안가. 오른쪽만 골랐어. 그렇지. 오케이. 타이머, 타이머. 타이머, 화이트. 타이머, 타이머. 지금 안 되는 게 일단 리바운드 계속 뺏기고 그리고 공격을 계속 따로따로만 하고 있어. 같이 우리 스크린에서 2대2 만들어야 돼. 지금 상윤아 수원 코치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공격권 따면 2대2 많이 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한 명이 슛 쏘면 나만 리바운드 들어가야 돼. 왜냐면 우리 계속 리바운드 밀리고 있어. 그렇지? 선생님 자꾸 어디가 들려? 팀이 쉐킹해. 괜찮아. 코치는 없어. 내가 갈게. 코치님이랑 스위치 2대2 많이 하잖아. 코치님은 3점이 좋아. 좋아요. 그래도 좀. 너무 힘든데? 괜찮아. 우리 아직 괜찮아. 그리고 스위치 콜 말해줘야 돼. 네. 팀이 쉐킹해. 괜찮아. 이거 한번 해봐. 아까 똑같이 서서. 똑같이 서서. 우빈이가 먼저 픽 가. 슬립으로 빠져. 우빈이 출발할 때 너도 코너에서 바로 같이 출발해. 그래서 우빈이 빠질 때 네가 탁 걸어주는 타이밍에 딱 맞아서 승창포찌가 이렇게 들어가. 응. 이거 너무 좋아요. 가자 가자. 잘 투 천천히. 잘 투. 우리 아까 이렇게 됐을 때 루 형 이렇게 나왔었거든. 흉이 들어가지고. 귀여워. 난 그래도 루 좋아? 응. 저 셀면 안 좋아요. 오케이. 야, 6여도 한번 뭐 떨어뜨리냐? 누구야? 벌써 파워를 3개. 괜찮아 괜찮아. 네. 야 107 상현아, 너무 막 심각할 필요 없어. 하는 대박이다. 진영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숏이 없는데? 왜 이러지? 오늘 완전 잘하는데? 야 21대 언니야? 호빈이 와 호빈이 와 그렇지! 공격해봐 나이스! 나이스! 치아 있어! 죽어 죽어! 아아! 호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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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팀파울이야 팀파울 팀파울이야 아아 진짜 팀이 민기랑 바꿀까? 응 교체요 민기야 팀이 나이스! 나이스! 따라가자 스윗 스윗 팀파울이야 하이프 있어 하이프 있어 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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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 다가가 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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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아 이렇게 림까지 가면 못먹어 네 근데 아직 한골이 없다 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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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따로따로 득점이 안되니까 왜냐면 공격을 해야되는데 공격을 못하고 있어 1대1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계속해 방금 너도 방금 1대1에서 투샷 얻었잖아 계속 이런 공격 필요해 근데 그러려면 우리 수비하고 리바운드 해야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돼 점수 신경 쓰지 마 그냥 할 것만 해 그냥 하면 돼 넌 체크하면서 할 필요 없어 쉽게 끝낼 때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냥 끝낼 때 하면 안 돼 그냥 잡힌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그냥 0대0 관! 돌인아 니가 코너 코어 2번 밖에하다 나갔지 쏠쏠 해봐 반대 오케이 힘 빼고 싸 잘했어 잘했어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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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 호랑 에이 얘들아 아직 아니야 스위치 나가리 에이 야복 강하게 해본다 천천히 천천히 아 수현 해 이거 아우스 프레겐스 이선 정말 오른쪽 주면 안돼 어 상현아 오른쪽 에이 오비 에이 아 아 아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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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인지 어 좀 마셔 빨리 물 마시고 오른쪽 파이팅! 스피치! 스피치! 오오! 붙어! 빨리! 그렇지! 붙어! 붙어! 어떻게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호민아 뒤에 있다 그렇지! 반대 두번째 고압 km4 다행히 하나씩 해 x3 아 해왔다 해왔다 어이 아 진짜 이시 1, 2, 3, 4 2, 3, 4 2, 3, 4 2, 3 2, 3 4, 4 3, 4 4, 4 3, 4 4 쏘리 쏘리 됐어요 퍼럼 안 돼 한 번만 더 쉬는 모습 ※원샷 소리소리소리 돌아 돌아 스위치 마이크 마이크 코치님 타임 하나 쓸게요 타임 우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우빈이 10점에 들어갈게요 10점 주지 말아봐 지금 수비 내가 상윤이 들어오면 손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 못 넣어 못 넣어 근데 나머지가 리바운드 해줘야 돼 지금 파울 안 하던면 화면되고 있거든 에어볼 난 다음에 에어볼 박스아웃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마주 보고 같이 죽어 밀어내면 돼 둘 다 잡지마 코치도 못 잡게 하고 너네도 못 잡게 모멘트 있잖아 쓰자 쓰자 우리 다운 시키지마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 쭉 달리면 돼 파울 많이 나죠 하나씩 천천히 팀에 가려가지고 초곱초곱 그냥 하다 붙여야 돼 야 그러기 전에 우리가 수비를 계속 막으면 우리 공격은 생기잖아 근데 지금 몇개야 수비 그리고 리바운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도 못하고 이게 뭐야 가자 가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좀만 더 해봐 환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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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썰어 나이스 홀리 쟤 잘한다 힘도 좋고 몸을 잘 쓰네 스크린을 무조건 하네 스크린 расп 으필랗 오피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구웨어 고 고 껍 다치있어 다치있어 훼어 다있어 따라가 있다가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쇼민아 낙지 있어 와 빠르다 좋다 이삭이는 투박하거든? 쟤는 좀 부드러워 그치 그치? 느낌이 있지? 오케이 괜찮아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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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을 스크린 진짜 열심히 정확히 본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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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혀 혀 네가 와 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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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이스 오 오케이 리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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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무도 없어 가만 가야지 가야지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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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 왔어 다 따라왔어 아니 5점 똑같이 5점이야 똑같이 5점 잡아 잡아 우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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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력해 운력해 혼자 있잖아 5점 5점 상의 윙 상의 윙 처음에 처음에 안 돼 우리 왜 급해 파이팅 자 우리 이제 시작이야 들어갔다 안 돼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얘들아 얘들아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잘 거야 잘 거야 짧아 eki 우정씨가 들어왔어? 리반 잡아야 해 리반 잡아야지 괜찮아 괜찮아 밟았다 괜찮으세요? 괜찮? 저거 괜찮아요? 네 자 인제할게요 미안해 야 수비 끝까지 해 괜찮아 돌아갔어 밟혔어 밟혔어 줘んで 해 그렇지 쪼아대 그렇지 처져 처져 충분히 1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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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와보니까 등이 없더라고요.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 두절.